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여행TV입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 테마주를 매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인 당시 대우나 테마주였던 이화공영이었습니다. 당시 이화공영은 저점에서 20배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에서는 항상 패턴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고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 역시 저점에서 10배 상승하였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와 반기문 테마주의 사례를 보듯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해당 테마주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경우 큰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와 정책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맥주는 말 그대로 학연과 지연 등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 형성되는 테마주이며 정책주는 일자리, 저출산, 미세먼지 등 이슈에 따라 생성되는 테마주입니다. 저는 대선 테마주를 매매한다면 인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선 후보마다 정책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 봄처럼 미세먼지로 하늘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주들이 주목을 받아서 크게 상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인맥주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대장 위주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정치 테마주에서 대장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권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와 바이오 섹터입니다. 두 섹터 모두 최근 악재를 만나 당분간은 큰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어렵고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지지율이 아닌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종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황교안 테마주 구길신동과 이낙연 테마주 남산알미늄이 있습니다. 이 테마주들은 앞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로는 주가가 상승하자 회사의 주인인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회사에 대해서 대주주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마저도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당분간 이낙연 테마주와 황교안 테마주는 주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정치인이 각각 여권과 야권 1위를 기록한 설문조사 내용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30% 이상의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미 크게 오른 가격에 이들 테마주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정치 테마주들이 하락하고 행보가 나오겠지만 다시 대선 시기가 돌아가면서 정치 테마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이재명, 유승민, 박원순, 오세훈, 김경수, 김부겸 등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추후에 야권 혹은 여권 1위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게 된다면 해당 정치인의 테마주는 바닥에서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량한 대기업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기업 중 10년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기에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 해당 정치인의 대장주를 잘 잡으셨다면 회사가 망하거나 해당 정치인에게 큰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선 1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서 대장주를 찾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즐거찾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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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